으아! 귀신 풍뎅이는 무시무시해! 등 무늬가 무서워! 악기 모양 무늬 말이야? 귀신 풍뎅이는 싸움을 싫어해서 적을 위협하는 악기 무늬로 진화했대. 똑똑한걸? 우리도 따라해보자고! 소의 가면을 빌려오는 건 어때? 그럼 추추족이 널 보면 놀라서 얼음이 되겠지? 어... 소가 거절하지 않을까? 어... 그렇네... 아... 그럼 사유한테 훔쳐달라고 하는 건? 핫! 하고 사라지는 인수를 쓰잖아! 분명 훔칠 수 있을 거야! 부럽다! 음... 소가 따지러 오는 게 무서우면 타르탈리아의 가면을 훔치자! 타르탈리아는 너도 이길 수 있잖아! 도둑질은 좋지 않아... 그리고 사유가 거절하면 어쩌려고? 그... 그럼... 어... 먼저 알베도한테 가자! 알베도가 사유의 키를 쑥쑥 크게 하는 포션을 개발하면 사유도 도와줄 거야! 그럼 알베도가 우릴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으... 머리 아파... 그냥 축제에서 하나 사자... 자세한 영상은 바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뺏기 원하는 뱃을 준비해 주실 거aka! 감사합니다.